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현입니다. 야마하 열기가 지금 겨울에도, 사실은 겨울하고 맞는 브랜드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잘 맞습니다. 시리즈를 연작으로 쭉 출시를 하는 바람에 야마하가 이런 게 좀 무섭죠. 융단폭격처럼. 막 저 AS 시리즈 나오고. 바로 그냥 오버랩이 돼서 RN 시리즈가 나오더니, RN 시리즈도 2000, 1800, 그리고 이제 600A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리즈들은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아주 뭉뚱그려서 말하면 레트로라는 디자인을 가장 잘 구현한. 살아있는 레트로?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가 100년을 그냥, 단순히 100년을 넘은 브랜드가 아니라, 100년도 한 130년을 지금 넘어가는 그런 유구한 브랜드예요. 피아노, 보트, 악기, 각종 악기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도 스피커부터 피의 가정용, 홈 오디오용, 스튜디오용, 방송국용, 스피커와 앰프, 리시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걸쳐있는 그런 사업군을 갖고, 그렇게 130여 년 동안 쭉 발전해온. 이런 유구한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그대로, 현 시점하고 이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그걸 잠깐 상상해보면, 그게 한 뭐, 엊그저께 몇 년 나온 지 몇 년 안 된 브랜드나, 그래도 하이엔드 꽤 했다고 하는, 한 30, 40년 된 브랜드하고, 이 중량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똑같은 레트로를 만들어내도. 여하튼 그런 게 야마의 저력이고, 그런 오랜 기술과 전통이 쭉 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제품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필연적이라는 말, 그 집은 매년 전에 만든, 새로 생겨난 회사, 아주 하이엔드 회사가 만든 어떤 것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해본 회사로서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 기능이면 기능, 제품의 어떤 포맷이면 포맷,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저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온 어떤 회사들을, 그 부문의 전문가가 만든 그런 어떤 결과물, 이런 게, 뭐 다만 요만한 작은 거, 가격이 싼 걸 만들어도, 저 집은 뭔가 이유가 있어, 저걸 만드는, 뭐 이런 거를 예사롭지 않게 보게 만든다는 거, 그게 야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 R& 시리즈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야마가 약 2010년, 그 전에는 이제 한 2000년 초반, 90년대 말에, 어떤 그런 의지를 표명했었고, 그걸 실현시켜서 좀 구현하기 시작한 게 한 2010년부터, 그때부터 야마가 하이파이적으로, 동서양을 그렇게 막노라고 글로벌한 사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리즈가 A-S 시리즈, 그리고 스피커는 NS 시리즈, 이런 제품들이, 제가 들어본 어떤 야마 사운드에 비해서도, 이게 야마의 소리인지,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든 어떤 사운드, 그런 제품 브랜드의 소리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칼라 자체가 어느 특정 브랜드를 닮아있다고, 영미식의 브랜드를 닮아있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이제, 우리 일제 그러면 상당히 어떤, 크니 말한 일본 소리가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들은 구분해낼걸요. 우리가 아는, 그 일본 브랜드들의 소리는, 각자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사운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좀, 어떤 장벽이 됐었어요. 영화 볼 땐 상관없어요. 리시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음악 듣는 귀는, 그런 감성은, 조금 진입이 영화만큼은 쉽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야마하의 노력은, 우리를 버리고 세계를 우리 속으로 끌어들여온다. 뭐 이런 정책을, 영국 평론가들, 유럽 평론가들하고 공유를 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만든 첫 제품이 AS 라인업이었고, 아시겠지만, 1000, 2000, 3000, 5000까지 올라가죠. 그거에 이제 미세한 마이너 체인지 버전들, 업버전들, 1100, 1200, 2100, 2200. 이렇게 나온 AS 시리즈를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더 포트포리오를 만들어내려고 한 그런 의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원래 야마하 앰프 쪽으로 끌어당긴, 사운드만, AS 시리즈 만들어서 생겨난 사운드, 성공했어? 나를 좀 빌려줘 해가지고, 같은 라인업끼리 이쪽으로 끌어왔는데, 이쪽이 어디냐면, 바로 야마하의 오랜 리시버들이에요. 그래서 AS 시리즈들은 전부 순수 투 채널 하이파이용인데, 이 리시버들은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 기능부터 이런 것들을, 현 시점에 맞게 전부 네트워킹이 되게 만든 앰프들이었어요. 그 네트워킹이 되는 앰프들을, 에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뤄낸 그 글로벌한 사운드를,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진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탑재를 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 앰프의 사운드를 글로벌한 앰프의 사운드까지 끌어올린 그 핵심 앰프 사운드를, 야마하의 오랜 리시버에다가, 이식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알 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이름, 이 제품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야마하에서는 네트워크 리시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상 보면, 그 A 시리즈랑 같아요. 같은데, 그런 아까 말한 리시버, 네트워크 기능, 그거 하나를 더 추가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 시리즈에다가 네트워크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라인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조금 낮췄어요, 그 바람에. 이게 야마하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천재성 같은 거죠, 가격을 한 단계가 아니라 1.2단계로 올릴 거냐, 1.5단계로 올릴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오랜 경험으로 그걸 구분해 낸 거죠, 촘촘하게. 그리고 한 시리즈의 라인업이 보통 한 서너 개씩을, 구간을 아주 정확하게, 미묘하게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나눠 놓은 거. 그게 야마하가 잘하는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보면 RN 시리즈는 맨 위에 2000A가 먼저 나왔고, 순서대로 이제 상위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000A,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800A, 그리고 이제 오늘 볼 600A, 이게 현재로서는 맨 막내인 엔트리 제품이죠. 제품이 그러면 어떻게, 800하고 1000, 2000은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빌려, 잠깐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이걸 참 겸허하게 했어요. 참고로 2000A, 그러니까 저는 전체의 어떤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주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 패널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게 곧 기능이자 기능을 상징으로 하는 어떤 패널 디자인이 됐는데, 일단 새로운 야마하이 RN 시리즈는, 그 아래쪽 하단 디스플레이를 이제 임포테이션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웰커밍이나 파워 들어왔을 때, 그런 소스나 볼륨을 쭉 표시해주는, 약간 재미가 좀 재미를 위한, 어뮤징을 위한 좀 그런 창이라고 한다면, 위에는 이제 모든 정보창이 이제 뜨는 메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2000A는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플래그십이니까, 전체를 다 보여줬다가, 이 네 모델, 2000, 1000, 800, 600까지, 네 모델을 그 디스플레이 창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야마가 고민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000하고 800은 이 위에 디스플레이 창을 없애버렸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좀 더 약간 뭐라고 그럴까, 백라이트가 없거나, 백라이트나 어떤 디스플레이 창이 없이, 새로 만든 리어 아래쪽, 그 버텀 임포테이션 창만 둔, 800하고 1000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600A가 되니까, 이번엔 이걸 없애고 디스플레이만 다시 2000A하고 똑같이 살려냈어요. 그게 참 특이하죠. 이걸 사실 이것도 없앨 수도 있는데, 600A는 이거는 또 다시 2000A처럼 살려놓자 해서. 그래서 600, 800A와 1000A에는 이 창이 없는데, 600A는 또 이게 있어요. 이게 또 명하게, 아마 그 어느 모델을, 나는 어느 모델을 사야 될까, 라는 걸 소비자한테 약간은 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야마하의 전체 디스플레이를 다시, 지금 말한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프론트 패널을 보면, 이게 정말 다른 앰프들에는 많지 않은,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대형 노브와, 중간에 이런 톤 컨트롤이나 이런 자잘한, 이렇게 볼륨 노브랑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노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두는 앰프는 없어요. 이제, 예전에 만든 거를 이제 빈티지로 사거나 중고를,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드물죠. 그런데 그런 제품들도 대부분, 70년대에 만든 미제나, 우리가 아는 일제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처음 본 소위 전축들의 디자인이었어요. 야마하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쭉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 비율과 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게 이 제품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대들도, 뭐 이렇게 된 앰프가 있지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70, 80년대 소위 오디오를 집에서 만졌던, 딱 저 같은 세대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감성. 왠지 이게 끌리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이죠, 만지고. 많이 고장을 내고, 저기에서 혼나기도, 노브를 빼서 야단맞기도 하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던 그런 패널입니다. 여하튼 저쪽에서 보면, 이제 큰 메인 볼륨이 있고, 가운데 이런 톤 컨트롤과, 지금은 이제 사라진 그런, 이렇게 해서 소위 고음하고 저음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라고 해서, 사실은 라우드니스는, 저기로 말하면, 고음하고 저음을 동시에 보정하는 장치예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걸 최대로 놓고 쭉 감쇄시키는, 그런 라우드니스 노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톤 컨트롤 노브, 그 다음에 이제 셀렉터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그 다음에 좌우 밸런스, 좌우측으로 음량을 서로 옮기는, 이런 고전적인 기능을 그대로 살려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면, 원래는 리시버라는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FM 라디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는 인터넷 라디오가 아니라, 주파수를 그대로 송출한, 그런 FM 주파수를 받아서 쓰는 라디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위에 빼곡하게 이렇게, 버튼으로 남겨놨어요. 선곡시크, 채널 찾는 거, 찾고 나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사실은 쓰고 안 쓰고, 사용자가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우리의 예전 오디오의 어떤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재미있죠. 일단 보면은, 쓰고 싶게 하는, 뭐 그런, 이 버튼은 뭐에 쓰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깨알같은 이 버튼을, 꼭 누르지 않더라도 보는 재미,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게 겉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바로 전에 봤던 800이나 1000이나 2000하고, 기능적으로 뭐가 다르냐, 거의 똑같아요. 다 살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800A라고, 800A랑 비교하면, 800A하고 1000A는 거의 쌍둥이같이, 아까 말한 이 위에 패널도 없고, 겉모습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은 100W예요, 8W 기준에. 그런데 전원부와 D, 뭐 이런 묘하게 출력단 이런 것들의 성능을 차이를 놔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소리 차이가 은근히 있어요.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의 갭, 이게 보면 2000A는 200만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자면 1000A, 소비자가 기준으로 1000A가 약 100만원대 후반, 그 다음에 800A가 100만원대 중반을 살짝 넘어가는 가격. 그렇게 만들고, 이제 얘는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게 좀 특이하죠. 얘는 좀, 그러니까 엔트리를 확실하게 엔트리를 둔 거예요, 가격대를. 하여튼 소비자가 기준이라서 좀 그게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그 정도 구간으로 네 모델을 포진을 시켰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800A하고 출력이 이제 20W가 떨어집니다. 80W 출력을 해요. 미묘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600A니까 얘는 60W, 800A니까 80W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20W씩 출력은 조금씩 높습니다. 600A가 80W, 저 800A가 100W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뒤쪽에 인터페이스가 하나 빠졌어요. 쟤도 800A도 1000A에서 HDMI 단자가 하나 빠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묘하게 하나씩 빼내요. 똑같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용자를 면밀하게 분석했을 거예요. 요거를 쓰는 사용자와 요거를 쓰는 사용자와는. 위험하게 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루 선택을 할 수 있게 서로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그런 간격을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디지털 입력 세 개 중에 USB 입력이 없어요. 옵티카라고 동치고는 있는데. USB 입력을 뺐어요. USB를 쓰는 분은 800A 이상으로 가야 되고. 그게 필요 없는 분은 이제 고정적으로 난 아예 안 쓴다. 심지어 이런 분들까지도 일로 오면 되게. 그렇게 그룹을 나눠놨고.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포너 입력도 다 있고. DAC도 심지어 칩은 다릅니다. 저기는 9080을 썼었나? 9080 Q2M을 썼었나? 그렇죠. 800A하고 1000A는 칩도 심지어 같아요. 둘이 또. 둘이 아니라 600, 800, 1000은 전부다. 2000은 생각이 안 나는데. 똑같은 32비트에 384KHz까지 PCM으로. 그다음에 DS256까지 프로세싱을 하는 DH 칩을 갖고 있는데. 800A하고 1000은 칩이 똑같고. 얘는 9080 K2M이라는 칩을 써요. 서로 칩이 조금 달라서. 단순히 해상도는 똑같은데 음질이.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는 음질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세그먼트라고 하고 서로 차별화. 상위 제품하고 그런 관격을 뒀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은 똑같아요. 나머지 1000, 2000A. 1000하고 800, 600은 뒤에 스피커 단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배열했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한두 개씩 뺀 그런 관계고. 2000A는 얘들하고 좀 플래스가 달라요. 같은 RN 시리즈면서도 AS 시리즈를 그대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흔적이 좀 있어요. 스피커 단자가 전부 황동. 이 야마 특유의 엄청나게 큰 황동으로 되어 있고. 뒤를 뭐 독음도 하고. 스피커 터미널 같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없는 게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성능 중에 하나가. 그 DSP죠. 또 YP AO. 야마하 패러메트릭 룸 어쿠스틱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어느 방이든 그 방에 맞춰 최적화시킬 수 있는. 셀프 최적화되는 어떤 기능 이런 거. 그다음에 멀티룸 여러 방에서도 이 YP AO로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유무선으로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더 큰 이 제품의 어떤 핵심은. 사운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마하가 AS 시리즈를 만들어낸. 그런 글로벌한 어떤 사운드. 그 사운드를 똑같이 내게 만든. 80W로 출력이 조금 줄었다는 것 외에는. 그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를 들어볼게요. 항상 그렇지만 야마하 전체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다 갖춘. 소위 네트워크 리시버인. 그냥 랜섬만 꼬집은 소리가 나는. 그런 야마하 소리도 테스트 해보고 싶지만. 저희가 항상 소정해. 이 제품의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그런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스는 저희 쪽에서 항상 저희 쪽에 쓰는 소스로. 그래서 앰프 소리만 항상 비교해 보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출력은 그 외부 플레이어를 입력을 해서. 이 600. RN600A의 앰프 소리. 전체 사운드의 어떤. 핵이 핵이 되는 앰프의 소리를 일단.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저희 들어있는 심오디오 문 390으로. 바로 아날로그 연결을 해서. 그렇게 시청을 해서. 스피커는. 피해가의 프리미엄 1.701로. 그렇게 시청을 해 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음악 들어보시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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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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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